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의 거리축제가 장소 확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맡고 있는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거리축제가 행사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축제는 펠리세이즈파크 상공회의소가 해마다 주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연속으로 펠팍 브로드에브니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올 6월은 이미 시기를 놓쳤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인 7,8월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아 9월 중에 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상공회의소 측 행사준비 임원들과 지역 상인들 간의 의견차도 있어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소도 기존 펠팍의 브로드에브니에서 하자는 의견과 공원으로 옮기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한인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펠팍 거리축제가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NK뉴스 김한준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제2대 신임 회장의 김진창씨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 회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그간 지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는 27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한국전 참전 유공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치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온 강석희 회장은 이날 협회기를 김진창 신임 회장에게 넘겨주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강석희 전 회장은 지난 6년 동안 뉴욕지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앞으로 김진창 신임 회장이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진창 신임 회장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유공자의 뉴욕지회를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이 아주 주마등같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좌파 정권 밑에서는 우리 6.25 참전이 괄세받고 좀 이렇게 외면당했습니다만 앞으로 모국안보의 보루가 되고 우리 사회의 구심체가 되어가지고 특히 미국에 와 있는 이승만큼 한미동맹의 실제 행동대응으로서 활동한다는 각오로 생활할 겁니다. 이번 이치임식을 통해 2대 집행부를 출범시킨 6.25 참전유공자의 뉴욕지회 측은 한국전쟁의 한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진창 신임 회장은 강석희 전 회장에게 6년간 협회를 이끈 노고를 치아하는 공로패를 증정하며 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K뉴스 고성훈입니다.